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의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브리핑입니다. 지난 화요일은 미주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로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112년을 맞았는데요. 미국 전역에 걸쳐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주 한인사회가 지금처럼 발전한 데는 동포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축사에서 1903년 한인 102명의 첫 하와이 이주로 시작된 미주 한인사회가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했고 미국은 물론 고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간선거에서는 주의원 및 시장 등 18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당선돼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포들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미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들이 미 주류 사회에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3일 뉴욕 일원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맨하튼 시청 앞에서는 뉴욕시의 첫 미주 한인의 날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진행됐고 오후 4시에는 뉴저지주 해켄세계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는 뉴욕 한인회 주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올해 한인상 시상식은 프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화려한 모든북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가슴에 훈장 매달에 단 연세 지긋한 이민자 일세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 훈장 매달은 한인회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한국이 6.1 전쟁 뒤 경제 부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부모 세대를 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인회는 추천을 받아 주승욱 씨를 비롯해 총 55쌍의 노부부들 총 110명에게 위대한 어버이 세대 훈장 매달을 수여했습니다. 또 한인회는 미주 한인회 날 기념 올해 한인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곽호수 전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각 부분에서 선정된 11명에게 한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저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한인사의 봉사할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이 되는 데까지 한인사에 대해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뉴욕시청에서도 시의회의 주관으로 지난해 시에서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역대 처음으로 열리는 등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각종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 발급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접수처마다 엄청난 혼잡이 발생했는데요. 뉴욕시가 14일부터는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고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뉴욕시 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신청인들이 접수처마다 대거 몰리면서 엄청난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신분증 발급 신청이 앞으로는 사전 예약제로만 시행된다고 밝히고 14일 오전 9시부로 사전 예약 신청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톤은 311로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시 정부 신분증은 지난 12일 발급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수처마다 신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일부 접수처에서는 오전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8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신청자도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틀간 1,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정부 신분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정부 신분증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이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 증명서류 3전과 거주지 증명서류 1점의 포인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해병기법안이 동시에 상정됐습니다. 입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들도 잇따랐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은 주의회가 개원한 지난 7일 첫 법안으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는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7명의 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나 멀티 스폰서로 참여하는 등 법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도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아벨라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주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 하원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의 쾌속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7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 취업 3순위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 안팎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령공 우선수속일자는 2014년 1월 1일로 1월에 이어 2월에도 지난월보다 7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문호는 2015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에 6개월, 11월에 8개월, 12월에 5개월 연속 급진전된 데 이어 1월과 2월에도 7개월씩 빨라지면서 5개월 만에 33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앞으로도 한두 달은 6개월 가량씩 추가로 진전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 외 1순위, 2순위, 4순위 종교이민과 5순위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문호에서는 전 부분에서 1주에서 7주가량 소폭 진전됐습니다. 미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인 1순위의 우선일자는 2주,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인 2순위 A는 3주 진전됐습니다. 그 밖의 2순위 B는 7주, 3순위는 1주, 4순위는 3주 진전됐습니다. 연방 하원이 지난 14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청소년 불체자의 추방유예 조치까지 백지화시켰지만 아직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연방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246표, 반대 19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1,1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약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의 어릴 때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해줬던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행정명령도 백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원의 총 100석 가운데는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공화당에 맞서 이민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획기적인 합법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쿼터를 2배 이상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 3명의 중진 의원들은 13일 이민혁신 법안을 초당적으로 전격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의 획기적인 합법 이민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의회가 개원되자 불법 체류자 취방류의 행정명령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민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양당의 연방 상원 중진 의원들이 손잡고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 취업 영주권 발급 쿼터를 2배 이상 늘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 가족수 계산을 쿼터에서 제외시켜 연간 취업이민 쿼터를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H1B 비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사용 H1B 비자의 경우 연간 쿼터를 2배가량 늘리도록 하고 석사용 H1B의 연간 쿼터는 제한을 아예 없애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은 1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소기업과 제조업체들이 연간 3억 달러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순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비제조업 부문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8.85%에서 6.5%로 내려갑니다. 해당 업체들은 연평균 8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연간 순익이 1천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체의 법인세율은 8.85%에서 4.425%로 인하됩니다. 이들의 세금 부담은 연평균 5,300달러가량 줄어듭니다. 아울러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부과됐던 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 자본금에서 첫 만 달러를 공제해줍니다. 순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 기준에 해당돼 세금을 냈던 업체들의 9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세수는 뉴욕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외곽 기업들의 세율을 높여 충당할 방침입니다. 이 개편안은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요즘 한국 언론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를 폭행한 여교사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95점으로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평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